123쪽 상괄호 4번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좀 벌피 좀 해주세요 올해 시험은 꼭 나옵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라고 써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에 관한 이 측량에 관한 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에요 검사기간 있죠? 검사기간이에요 자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시험 문제는 왜 그렇게 정했는가 국가가 왜 정했는가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며칠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그거죠 자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4자가 보이죠? 4 그래서 4일이에요 왜 4일이라고? 4자 보이니까 4일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기간이 4니까 4일이에요 측량은 측량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측량기간은 측량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에요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래서 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2번 2번 보시면 기준점을 설치했죠? 그럼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뭐예요? 뭐가 설치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 화강암이라는 돌 있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화강암이라는 돌이 많아요 근데 일본에는 뭐예요? 일본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목탑에 목탑을 져도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화강암이라는 돌로 만드는 그 석탑이 있죠? 근데 일본 같은 데는 뭐라고 일본 같은 데는 목탑이에요 목탑 나무목으로 나무목자에 있어서 나무로진 탑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뭐예요? 중국 같은 데는 자 뭐예요? 벽돌 구석 있죠? 벽돌 같은 거 불 진흙댕이 황야강 진흙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전탑이라고 그래요 진흙을 구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강암을 돌 만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이런 것을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수십만 개 수십 개 있죠? 이 수십만 개가 설치돼 있어요 이게 이걸 설치해야지만 그 일대에 이렇게 뭐예요? 이 도면도 작성할 수 있고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이 조건점이 있어야지 분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인점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량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본 시대부터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천재지변에서 뭐예요? 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산이 뭐예요? 붕괴됐다든가 땅이 뭐예요? 자 블랙홀식으로 무너졌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뭘 설치할 때 이 기준점을 만약에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한다고 보지 않나요? 설치 자 이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이 이 기초 칭량에서 기준점이 있어야지만이 세부 칭량을 하는데 세부 칭량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무슨 기관이에요? 이거는 이건 세부 칭량 기관이에요 세부 칭량 이건 기초 칭량 기관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세부 칭량을 세부 칭량을 하는 기관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초 칭량을 하는 기관이에요 기초 칭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국 방광국이 설치가 됐는데 없어졌으니까 그걸 있어야지만이 설치차 칭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설치하는데 몇 개까지가 15개 있죠? 15개 이하까지 이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 걸려요 이걸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4점마다 뭐예요? 4점마다 며칠 1위를 가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 뭐 사례 형식으로 뭐예요? 딱 한 번 15회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15회 때 시험에 26만 명 2004년도 15회 시험에 26만 명이 지원해갖고 당연히 뭐예요? 자 한 100명도 합격자가 없어요 한 50명도 안 됐어요 난리가 나갖고 재시험 보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몇 개를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6개예요 16개를 설치한다 치게 되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자 몇 개 플러스 뭐예요? 1점이 남죠? 1점 하여튼 마다니까 예컨대 17개도 11개도 5일이고 18개도 19개도 5일이고 19개도 5일이에요 그런데 20개는 이제 뭐예요? 20개는 20개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몇 개 하면 20개까지 그러니까 19개까지 5일이고 만약에 20개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자 몇 개까지 16개 4일이죠? 플러스 뭐예요? 4개 플러스 한 개 있죠? 그럼 뭐예요? 4일 1일 1일 6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사실 몇 번 들어오면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이 정도 갖고는 그냥 산수예요 몇 번 듣다 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날짜라도 기억하라니까 날짜 수치라도 아라비아 숫자라도 기억하라 수치 자 그럼 이렇게 국가가 정해놨는데 합의를 해요 소유자하고 소유자하고 누가하고 수행자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합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한 5년 전에 나왔던 게 합의해서 40일로 합의를 합니다 자 40일을 하게 되면 곱하기 몇 번의 몇 4분의 3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측량기간이에요 4일은 4에서 며칠이고 30일 곱하기 뭐예요? 4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검사기간이에요 며칠이고 검사기간 뭐예요? 10일이고 11 그래서 이게 4분의 1 4분의 3이 4분의 1 4분의 3이 뭐예요? 5분의 3 3분의 2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러니까 자 올해 꼭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중에 문제 그게 거예요 다 이제 444가 들어가죠? 뭐라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기윤점을 설치할 때 측량검사할 경우 기윤점이 15개 할 때는 4일을 15을 초과하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2일을 가산한다 444다 그러니까요 444 자 그 다음에 쌍과류보험 중요하죠? 불표하시고 측량성과의 검사예요 자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검사 대상이 아닌 게 나와요 검사 대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측량을 했으니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검사할 필요가 있다 누구한테 소관청이나 시의별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다만 뭐예요? 출체대고기 세번째 줄 자 별표현을 해주시고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번측량으로서 경계보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대상 아닌 거 검사 대상 뭐예요? 검사 대상 아닌 게 있다 아닌 거 이 검사 대상 아닌 게 뭐냐 아닌 거 하게 되면 경계 뭐라고 경계 보건측량 있죠? 이 경계 보건측량과 지적 무슨 측량 지적현황 측량 있죠? 이 지적현황 측량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검사 대상이 아니 된다 검사 대상이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측량 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뭐예요? 인적경계 이런 식으로 인적경계의 변경이 생겨서 변경이 생겨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변경이 생겨서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의 진감이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가 문제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근데 뭐예요? 경계 보건은? 경계 보건은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내 땅에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싸우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정밀하게 등록되어 있는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 경계를 복원시켜주는 건데 이건 뭐예요? 다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 측량 할 필요가 없어요 복원해 주는 겁니까? 현황 측량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밑바닥의 현황이죠 건물의 밑바닥의 현황이지 이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나 면적 좌표가 아니다 민감하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갑이 바다를 매립했는데 수행자가 나와서 측량을 했어 이거 근데 면적이 얼마 나오는데 1230사 나왔는데 갑이 을한테 욕을 해요 좀 뇌물 좀 주면서 이거 뭐예요? 1700으로 하자 그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수행자가 이 사람이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한다 아니게요 근데 검사 대상이 아닌 건지 이 두 가지 그래서 뭐라 외우지 않는 게 복현이 복현이 중간에 따라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려견 있죠? 반려견이나 반려고양이 있으면 이름을 이제 1년 동안만 복현이로 바뀌고 복현이는 주사 맞아서 예방주사 다 맞아가지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우지 않는 게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자 특히 뭐예요? 지적삼각측량이 있죠? 지적 뭐라고? 지적삼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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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적현황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 뭐라고? 지적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지적확정측량이 있어요 자 이 삼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은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뭐예요? 지정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 특히 이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에 하니까 면적 뭐예요? 면적규모 면적규모 뭐라고? 이상일 때는 특히 누구한테 시 도지사 또는 대 뭐라고? 대도시 시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 미만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에 미만일 때는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고 뭐할 때만? 이상일 때만 그렇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워보자는 게 뭐라고? 삼각측량과 확정측량 그죠? 시 도지사 삼각도 이상 삼각도 이상 삼각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삼각도 이상은 자 삼각도 이상은 자 검사하나 복현인은 뭐하지 않는다? 검사 대상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검사하지 아니한다 복현인은 삼각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인은 삼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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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옛날에 한번 목포에 이제 강의로 갔었는데 거기 그 KTX 내리면 그 아마 그 목포역의 그 역장님이 로맨스 가위 같아요 꼭 비오는 날이면 꼭 거기다 트는 게 목포의 눈물을 꼭 튭니다 그래서 사공의 배놀에 가물거리며 그래서 젊으신 사람은 이거 옛날에 이난영 씨 노래인데 명곡이죠 거의 우리나라 대표 트로트 명곡 백곡에 들어간 그런 명곡인데 거기 규절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목포 앞바다에 삼각도가 옛날에 삼각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중에 사막도 이런 식으로 그 얘기예요 혹시 나이 젊으신 분들은 한 40대 이상 정도 돼야지 이 노래 알지 모르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은 모르시니까 혹시 검색어에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목포의 눈물 한번 쳐보세요 이거 나와요 다른 사람의 목포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난영 씨의 옛날 뿐이에요 그래서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은 검사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잠깐 그 암기 방법 올린다 그랬는데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 코드라고 올릴 거예요 올해 거를 다시 수정 좀 해갖고 올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인지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124쪽의 기준점 표시 나오죠 이거 기준점 표시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에 작년 있죠 작년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10차 몇 년 만에 7년 만에 한 번 시험 문제 23회 때 23회 때 나오고 7번 7,8년 만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만 해두세요 뭘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제 기준점의 구분과 표지의 설치 관리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기준점이 기준점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게 기준점이 이 기준점이 자 세 가지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삼각 뭐가 있고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도군점이 있어요 자 그럼 삼각식량에서 삼각점 삼각보조측량에서 보조점 지적 도군측량에서 도군점이 있죠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표지 있죠 표지 땅에다가 뭐예요 표지를 자 뭐하는 거 이거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120 자 125페이지 밑에 쌍가리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시도이사죠 어 시도이사 시도이사 또는 뭐예요 시도이사나 소관총은 시도이사나 소관총은 기인점 자 이 기인점을 뭐예요 설치하고 뭐한다는 얘기가 이거 관리를 해요 관리 자 그 다음에 그 기인점을 설치할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기수부장관 관계 시도이사 아 그 다음에 자 시도이사미 시장 우수총장 및 측량표지를 설치하는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한테 뭐한다는 얘기가 이거 통제한다 이렇게 써있죠 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자 거기 그 126쪽에 그런 말 써있어요 자 2번 측량기인점의 관리 등 그래서 관리 등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싼가리 1번 지적측량기인점 성과의 관리 그러니까 한마디는 뭐예요 성과 있죠 성과 성과라는 건 자료예요 예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 삼각점은 누가 관리하고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 보조점과 숫자 도군점은 누가 관리해요 지적 소 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 시험에 아 재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거기 쌍가리 3번의 열람 및 등본 발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126쪽에 다시 쌍가리 1번의 성과 관리 그래서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과 도군점의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소관청은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성과를 누구한테 통제해 줘야 돼요 이 삼각점에 대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시 도지사니까 이 시 도지사한테 통제한다 아니죠 근데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 열람과 등본 발부다 아니죠 열람과 뭐예요 열람과 뭐라고 발부에 관한 얘기다 교부에 관한 얘기다 등본 열람과 교부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자 이 시 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법을 이제 자 개정을 해서 그 개정한 다음에 6년 만에 시험 문제에 법 개정 후에 나왔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열람과 교부는 시도지사가 있는데 바쁘시니까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나와요 이거 소관청이 들어간다 소관청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누구 보조점하고 돈점은 누가 하고 소관청이 하고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열람과 교부할 때 누가 들어간다고 시 도지사가 들어간다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빼면 틀려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자 거기 1번에 측량기능점 성과 열람을 발굴한 자는 자 삼각점에 대해서는 거기 줄 치세요 지적 삼각성과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나 거기 소관청 시 도지사 동그라미 시고 보조점하고 돈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한다 신청한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위원회의 지적식량적보심차죠 자 뭐가 나와요 지적위원회에 나옵니다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있는 것이고 시도산에 자 어디 있다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는 자 위원회는 뭐예요 심의계 라는 기관인데 그 심의계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중앙에 이 중앙에 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지적위원회는 정책을 뭐라고 정책을 개발하고 연관은 뭐예요 연관은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개발 있죠 정책을 개발하고 자 개발을 개선하는 이걸 심의계해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스토리텔링 시드로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지적위원회는 정책개발 업무 개선 있죠 그런 걸 연관한 기관인데 그럼 그걸 저 지적이라는 것은 측량이 되니까 지적정책 개발 지적 뭐예요 지적 측량 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 있죠 측량 기술을 뭐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 측량 기술을 개발하면 뭐예요 기술자를 뭐하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사람 양성하다가 말 안 들면 뭐예요 징계하고 그 다음에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만이라도 자주 나오는 게 그거니까 뭐라고 외우자는 얘기예요 양성징계 재심사 있죠 이걸 외우자는 얘기예요 양성징계 재심사 중앙지적위원회 양성징계 재심사 자 양성징계 재심사 이렇게 좀 외워보자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이걸 외우자는 얘기예요 정책개발하고 기술 연구하고 기술자 뭐예요 자 양성 있죠 기술자 양성하고 사람이니까 말 안 들면 뭐예요 징계하고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동그라미 씻어요 거기 동그라미 산불에 재심사 동그라미 씻고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양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하고 있죠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그 다음에 쌍가리본 구성 있죠 그래요 자주 나와요 작년에도 적부심사 절차가 났는데 인원구성 있죠 작년에 축적변경위원회 인원한 듯이 축적변경위원회 5인 이상 10인 위원이죠 중앙지적위원회는 당연히 뭐예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포함한 5인 이상 10위원회예요 그래서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명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지적변경위원회 담당 국장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지명하지만 이건 지명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건 다 이제 뭐예요 어디에서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자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자 소관청이 5인 이상 10위원회 위원인데 여기는 이제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뭐예요 자 위원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명하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그랬어요 자 물론 뭐예요 임기는 2년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1인을 포함해서 별도가 아니라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이고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 2년이다 이렇게 받으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 회의 나오죠 회의는 뭐예요 회의는 일단 출지세요 누가 소집한다고 자 거기 뭐예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자 거기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제적과반수의 출석 제전과반수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이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5일 동그라미 축적변경에는 똑같아요 회의하러 오너라 오너라 그러니까 날짜가 7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요 뭐만 적부심사만 해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한다 뭐만 한다고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는 딱 하나만 하는데 그 하나가 뭐라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 이거 하나만 한다 적부심사 딱 하나만 한다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5가지를 심의결하는데 이건 재심사라 그랬죠 그럼 다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다음 중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상이 아닌 것 하면 여기 제자만 지우면 이게 답이에요 왜 적부심사는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적부심사는 어디서만 하는 거라고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131페이지에 그 지적측량 적부심사 나오죠 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적부심사가 적부심사가 올해 또 나올까 그건 고민스러워요 계속이 좀 매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날짜 정도는 좀 날짜는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결사 양성징계 재심사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뭐예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누가 담당 국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위원은 뭐예요 지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근데 과장 저 이 지적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그런 임기가 필요 없어요 그 재배하고 나머지 위원 임기가 2년이니까 그걸 이제 보자 그럼 적부심사는 자 칭량 적부심사 그러니까 지적칭량에 불만이 품은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적칭량 수행자 있죠 지적칭량 이 수행자 있죠 수행자 이 사람 이 세 사람이 지적칭량 이 지적칭량 뭐예요 적부심사 있죠 이 적부심사를 뭐예요 적부심사를 누구한테 시 도지사 있죠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를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 지적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는 날짜 있죠 이 회부하는 날짜 이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게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아니죠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결을 해요 심의결을 하는데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연장을 해요 1차 연장을 합니다 1차 연장하는 날짜가 며칠이고 그게 30일이에요 자 그럼 심의결을 마치면 이 심의결을 마쳤죠 심의결을 마치면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첩시 송구를 해요 누구한테 시의 도지사한테 송구를 해요 자 그럼 이 시의 도지사가 송구를 받고 심사청구입니다 자 누구한테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거기 그 토지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 있어요 이해관계인한테 뭐 해줘요 통지를 합니다 뭐 한다고 통지를 해요 통지 자 이 통지하는 날짜 있죠 이 통지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지가 네가 측량이 적당하지 않고 부적당하다고 심사해달라고 자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해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다 잘못된 게 없다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풀면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이니 여기에 불만을 풀면 뭐예요 적부 뭐라고 적부 재심사를 뭐예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날짜가 며칠이고 90일이에요 자 90일 누구를 거쳐요 자 촉부 재심사는 국토 교통부 장관 있죠 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을 뭐예요 이 사람을 사람을 거쳐서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 의원에 있죠 그래요 중앙 지적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앙지적 의원회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청구한다고 중앙지적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봐줄 사항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한테 청구하는 곳이고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위원회한테 청구하는 곳이고 사람은 거치는 곳이고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이제 뭐예요 날짜가 36 아니면 36 아니면 37박수 36 아니면 36 아니면 36 안 되면 아니면 아니면 36 아니면 30일 60일이 안 되면 한 번 더 연장한다 했죠 아니면 그러면 37박수 3 4 31 자 7 37 7 37박수 뭐예요 구한다 91 구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보자 3 6 아니면 37박수 간다 91 91 3 6 아니면 37박수 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131쪽에 거기 1번 그렇게 써있죠 시의도지사한테 청구한다 그래서 일단 자 기억해 뭐예요 기억해 수의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성과에 대해서 다툼했을 때는 자 관할 시의도지사를 거쳐서 동그라미 거쳐 자 그 다음에 지방지조기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시하세요 지방지조기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와 회분할자 있죠 회분할자가 며칠이고 31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지방지조기원에 심의회견 송부 그래서 자 60일 이내 심의회견 60일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연장하는 거 30일 연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시의도지사한테 송부해 주죠 송부한다 아니게 송부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시의도지사가 통지를 해줘요 며칠 7일이고 자 누구한테까지 청구인 및 이해관계 나니까 7일 넘겨보시면 자 6번 제2심사 청구 있죠 제2심사 청구 자 그래서 90일 이내 누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조기원에 뭐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조기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심사 30일 이내 30일 이내 지방기조기원에 자 적부인 시도인은 회부해지조기원에 30일 이내 회부 날짜 30일 그 다음에 3번은 자 거기 적부심사를 청구할 자는 신수이고 적부심사 성과를 경유서를 청구해서 시도인사에 제출하면 시도인사가 회부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4번 거기 자 4번 보시면 그 90일이 아니죠 며칠이에요 이게 60일이랬죠 60일 그러니까 날짜가 있죠 날짜 날짜 날짜를 좀 잘 보시고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자 올해 만약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면 중앙지조기원에 지조기원에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조기원에 양성징계 재심사하고 자 중앙지조기원에는 재심사에요 지방지조기원에는 적부심사고 요거 차이점 보시고 그 다음에 36 아니면 37 약수고한다 이게 날짜 좀 한번 다시 보세요 날짜 좀 다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앙지조기원에는 자 위원장 구원장을 포함해서 5인상 10인입니다 5인상 10인 5인상 10인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하여튼 그 요렇게 해서 일단 지적을 마치고 지적을 마치고 지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자 등기법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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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